How soon 입니다. How soon is too soon to start a key on a computer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빠른거냐. 얼마나 일찍이냐. 일찍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일찍이. 너무 일찍이냐.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on a 컴퓨터죠. Start a key on a 컴퓨터는 아이들이 컴퓨터죠. 2까지 써야 겠네. 아이들이 이 컴퓨터를 시작하는게. 컴퓨터 시작하는거죠. 시작하는게 언제 시작하면 너무 일찍일까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언제 컴퓨터 시작하면 너무 이른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언제 하면 너무 이르게 시작하는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언제 시작하면 그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언제 시작하면 그게 좀 빨리 시작하는거냐. 너무 이른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면 너무 이른거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 시기는 언제냐 이거에요. 아기가 만약에 less than a real old 되겠습니다. 그죠. less than a real old 는 한 살 이하에요. 한 살 이하. 한 살 이하라면 the answer is clear. 답은 명확하죠. 당연히 하면 안되겠죠.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 그런거냐면 baby's vision. 아예 시각 이라는 것은 has not developed. 발달하는거죠. 발달하다. develop 발달하다.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enough to. 충분히. 어디 어디에 집중하는거죠. 집중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screen 되겠습니다. 화면이죠. 화면에 집중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and 그리고 they can't even sit up on their own 되겠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sit up 앉는거죠. on their own 스스로 이런 얘기죠. 앉을 수도 없어요. after their first verse 되겠습니다. birthday. 첫번째 생이 후에 이런 얘기죠. 첫돌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답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heaven은 가지다. to the question. 그죠.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some people disagree with disagree with 뭐뭇에 동의하지 않다. 몇몇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the idea. 그 생각이죠. 무슨 생각 되겠습니까? exposing. 노출시키는 거예요. 세 살짜리를 뭐에 노출시키는 거냐. to the answer. 컴퓨터에 노출시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they insist. 그들은 daddy라고 주장하는 거죠. insist. 주장하다. they는 바로 some people이야. they는 누구다? some people입니다. that. that는 뭐뭐라고.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parents예요. 그 뭐야. 부모님께서는요. 자극시켜야 되는데. stimulate. 자극하다. 자극시켜야 된다. 그들의 아이들. 자, 뭐로. in a row죠. traditional. 전통적인 것이 되겠어요. 전통적인 ways. 방법이 되겠어요. 방법으로 자극시켜야 된다. 자극시켜야 된다.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뭘 통하여? reading, 독서, sports, play, 놀이를 통해서 자극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뭐 대신에? 컴퓨터 대신에. others.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argue. 주장합니다. that. yeah 라고 주장해요. only exposure. 자, 일은. 일은 노출. 뭐에? 컴퓨터에 일은 노출이. 컴퓨터에 빨리 노출하는 거죠. 즉, 일은 노출이라는 것이. exposure. only exposure가 is다이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in adapting. 그죠? 적응하는데. 어디에 적응하는 거냐면 우리의 digital world, digital 세계가 되겠습니다. 세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 only 음. 더 more. 더 이를수록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르면 이를수록 더 많아진다. 라고 믿고 있어요. 아이들이 시작하는 거죠. 뭘 시작하는 거? 사용하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면 컴퓨터를 더 일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familiarity 되겠습니다. 친숙함이에요. 친숙함. 친숙함. they will have. 자, 이거 I죠. they는 I. 아이들이 will have. 가지는 거죠. 아이들이 가지게 될 친숙감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다른 디지털 장치를 사용할 때 다른 디지털 장치를 사용할 때 더 친숙감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여기는 동의 안 하는 사람. 여기는 동의하는 사람. 뭐를? 컴퓨터. 사용. 그쵸?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사용하는 거야? 어린이. 어린이. 컴퓨터. 어린이. 컴퓨터 사용.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